안녕하세요. 퍼플키스입니다. 여기는 마이얼 스키퍼 빛 촬영장입니다.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퍼플키스입니다. 퍼플키스입니다. 지금 인트로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트로에 하트로 입마개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. 왜냐하면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. 네, 요즘 시국 하트. 고은 언니가 이걸 어느 날 운동 이렇게 무릎에 대더니 이거 어떡해. 운동하다가 어? 하트? 이건 고은 언니 하트? 이건... 다음 노랫은 이걸로. 아, 그거 좋아해. 안녕하십시오. 요기예요. 시작할 때부터 계속 추운데 어떡해요. 밤이 되면 또 추울 텐데 예외하겠습니다. 그냥. 배울 등장. 내가 너무 더 더 지키는 중 이걸로 배울 때 저희 잘 될 거예요. 채연이가 채연이한테 버려가려는 성들이 있었나 보다. 연장지키 아프지 마세요. 프라이드도 다치지 마세요. 너 눈동자 작아졌어, 카메라 방금. 카메라 동공 크기 조절할 수 있어서 좋겠다. 너 눈동자 찍은 거예요. 렌즈 켰다, 렌즈 켰. 써클렌즈 꼈어, 지금. 예쁘다. 나의 하트 스킵법 위치가 내가 심장을 뛰는 거를 잠깐 스킵했다 이 얘기를 해요. 하트를 심장이 꽉 맞았다라는 뜻이에요. 슬프게 탄수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입니다. 멋있는 모습.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, 표정이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. 짭. 짭. 형도를 제일 응원하고 있다는 거에요. 응원하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. 화이팅! 저희가 펜스 중간에서 뭘 하고 있죠? 제가 이긴 거예요. 그다음 또 나와요. 그다음 또 제가 나와요. 이런 속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. 귀엽다, 처음에는. 너 귀엽다. 너 좀 귀엽다, 메라야. 귀엽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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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다 뭉쳤다.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그럴 수록 네가 더, 더 생각나. 이 펜스 퍼포먼스를 쌓았는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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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시간대에 너무너무 많이 거쳤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킬링 파트입니다. 받아들여라 어때요? 저 기계음 없이 잘 올라가서. 받아들여라 오, 운전이 안 가. 모두 하얗게 불태와 내 눈에 맺힌 너를 보는 순간 My heart's keep a bit My heart's keep a bit 숨이 빠져와 끌릴 뿐이야 내 돌을 잘 몰라 해 본능적으로 느껴져 너무 반응하니까 My heart's keep a bit 짱이죠? 짱이죠? 저희가 여기 앞에서 춤을 춥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가 거울 언니 파티 때 이렇게 휘릭 이렇게 휘릭 돌아가지고 밖에서 정가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거 하면서 저희 많이 다쳤죠? 많이 다쳤죠? 근데 막상 오니까 잘 돼가지고 조금 다행이다 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되게 많이 멋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멋있게 봐주세요 저희 My heart's be 멋있게 봐주세요 멋있게 봐주세요 내 마음대로 줄이기 My heart's keep a bit 라고 할 때가 있고 마이하트 부려버려 다 My heart's be a bit 바닥이 차가워서 더 철판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아요 보이시죠? 추어하는 저희 멤버들 스탠바이 저는 스탠바이 이제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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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안무를 저랑 태인이랑 이래랑 짰거든요 자랑 좀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짤 때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짜고 또 짜고 계속 수정을 반복해서 결국 오늘 이 안무가 나온 거라서 뭔가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해서 짰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카메라 워핑도 막 생각해보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곡이잖아요 성공예고 그래서 진짜 뭔가 뜻깊은 것 같아요 어떤 예고도 없이 할 때 도시 언니가 어떤 예고도 없이 이거 하는 거 보여주세요? 이게 포인트 중 원포인트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저희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지만 음 하고 있는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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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퍼베 하트 하트 뭐 만들래? 하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마술스키퍼베 자 이게 있었어요 변형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쿵 넣었어요 맞아요 천재다? 우리가 짱이다 우리가 다 해먹자 동무 파트를 넣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바로 제가 이르가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 댄스 브레이크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이르 거다 하면서 딱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? 아 저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약간 가볼게요 가볼게요 모든 저희 멤버들은 다 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보해준 걸 보고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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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는 언니이다 괜히 언니가 아니다 저희 멤버들은 다 진짜 너무 잘 추고 저희는 앞으로 활동을 오래오래 해야 하니까 각자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기 많을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도시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는 추운 쟁이들 추위예요 추위예요 이렇게 해금 될 거 같아요 맞아 은니 라인은 눈에 이렇게 흰색으로 그렸고요 넌센 라인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림 모양을 그렸어요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예뻐 내 눈에 미친 나를 보는 순간 My heart's getting a bad 앉아 Oh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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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heart's getting a bad 태근 숨이 마저 와 끌릴 뿐이야 My heart's getting a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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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모두 와 끌릴 뿐이야 나도 나 잘 몰라 웃는 적으로 느껴져 너무 반응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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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펌프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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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끝났어요 에너지가 끝났어요 남과 있는 서영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감동 바이올 스키포비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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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공부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퍼펙키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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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렛츠 고 안녕